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도 정말 예쁜 옷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바로 커먼 유니크 제품인데요. 이 원피스는 반팔에 코듀로이 소재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 패턴도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한 번 한겨울에 욕심을 내서 입어봤다가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날 풀리면 더 자주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속에서 전신을 잘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키를 작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 키는 이제 165이고요. 이렇게 원피스 입으면 이 정도 오는데 길이감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막 엄청 짧기 좀 직전에 그런 느낌? 이거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어깨 셔링도 있고 이렇게 허리 쪽도 살짝 잡아주면서 일단 입었을 때 핏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반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완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원피스도 이 커먼 유니크 제품인데요. 원피스 자체가 두툼해서 한겨울에도 입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 단점이 이게 안에 네일을 입고 입으셔야지 좀 덜 따가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안에 나시만 입고 입으면 약간 울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좀 따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같이 그냥 허리에 이 벨트 안 두르고 그냥 입어도 되지만 이게 이제 벨트랑 세트인 제품이거든요. 벨트를 하고 입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그냥 벨트 안 하고 이렇게만 입어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원피스의 약간 단점이 이 원피스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끝쪽이 박음질이 좀 제대로 안 된 느낌으로 끝쪽이 약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끝쪽이 약간 여기가 원단이 울어가지고 조금 그 점이 아쉬운 그런 제품입니다. 약간 톤 다운된 하늘색에 이렇게 체크가 있어가지고 딱 겨울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예쁜 투피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이제 하트클럽 제품인데 무려 태연느님이 화보에서 입으셨던 그 투피스예요. 근데 이번에 이 투피스가 되게 원가에 비해서 엄청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사비를 드려서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런 파스텔톤의 하늘색의 이런 투피스인데 이렇게 하얀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위에는 M이고 아래는 라지로 주문을 했는데 근데 라지가 생각보다 훨씬 널널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고무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날 풀리면 이렇게 단독으로 입고 다녀도 너무너무 예쁠 옷이라서 제가 이번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원피스는 이번 패션 하울에서 가장 고가의 원피스인데요. 이거 모델샵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원피스랑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이 코치 가방이랑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너무 예쁘죠? 길이도 딱 적당해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되게 핏도 예쁘게 나오고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앉다 보면 여기 이쪽이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쉽게 우글우글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이. 그래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보리빛의 색감이나 뭐 전체적인 핏 이런 거는 되게 예뻐가지고 뭐 중요한 날이나 뭐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 갈 때 뭐 어디 행사를 초대받았을 때나 뭐 이럴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베이직해야 가장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베이직한 원피스를 이번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했던 이 가방도 이번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엄마가 경조부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봉투가 들어갈 가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딱 봉투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그런 백을 찾다가 이 코찌 제품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구찌 미니백도 엄청 잘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니백이다 보니까 막 겨울에는 그래도 막 코트 주머니나 패딩 주머니가 있는데 여름에는 근데 미니백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안에 아까 전에 엄마랑 같이 테스트를 해본다고 봉투를 넣었는데 딱 봉투가 잘 맞게 들어가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니백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에 그리고 너무 고가의 명품보다는 좀 10만 원대의 가방을 찾으신다면 저는 이거 코치 제품 완전 추천할게요. 서울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브랜드들은 정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믿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할인해가지고 거의 15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메셔도 좋고 아까 저같이 원피스에 매치를 하셔도 되게 좋을 제품이라서 이거 완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잡이 이렇게 들고만 해도 되고 가방끈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로스로도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님이 착용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걸 시켰었을 때 이쪽에 단추가 없는 제품이 배송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 교환을 했고 다시 받았었는데 두 번째로도 또 단추가 없는 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출고할 때 확인이 안 돼서 이제 두 번째나 보내지는 거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뭐 옷 자체는 귀여워서 이렇게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제가 주문했던 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으신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정말 그 희박한 확률 중에 두 개가 걸린 건지 소매는 이제 긴 블라우스 아니고 약간 조금 짧게 귀엽게 나온 그런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흰색이랑 이렇게 핑크빛이 있는데 저는 흰색보다 이렇게 핑크빛이 좀 더 유니크할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는데 청바지랑 매치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브이로그 속에서 자주 입었었던 그 레몬 색깔 니트도 왔는데 그 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색감이 너무 얼굴을 화사하게 잘 밝혀주는 색감이라서 그 색감은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따가워가지고 제가 안에 이제 폴라티를 입고 입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은 색깔 코트랑 검은색 블레이저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근데 두 제품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원하던 핏이라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 선물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기본템 하나 있으면 진짜 봄, 가을이나 겨울에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닐 거니까 완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